양치기의 권리. 이런 젠장. 농장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소리쳤다. 지금 뭐하는 거야. 양들이 다 죽었잖아. 반대편에 앉아있는 파수꾼은 커피를 홀짝이며 대꾸했다. 그것도 모르오. 오늘은 일요일이요. 쉬는 날이지. 그래도 늑대가 들어오는 건 막았어야지. 그러자 파수꾼은 얼굴을 침배렸다. 쉬는 건 내 권리요. 지금 내 권리를 침해야겠다는 말이요. 양이 없으면 내가 널 왜 고용해야 해. 그건 당신 사정이지. 난 소임을 다했소.